3주전이라고 3일동안 방송판 네, 와플집입니다 아, 신기하다 진짜 찬이였어? 오늘 아침에도 와플 만들었는데 맛있냐? 지수 어딨어? 여기 오른쪽으로 앉아있잖아 저기, 저쪽으로 앉아있어 저기 뒤에 보이지? 네 개째인가요? 지연이도 저쪽으로 가 그럼요 이쪽으로 와 와플이 있는거 와플이요 사진 찍으세요 진짜 신기한데요? 아 네,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, 두개 나왔다 제가 속도가 이게 아무리 빨리해도 비빔밥으로 와플 만들어드려요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비빔밥 밥으로요 괜찮아요 이걸로 아이들 먹으면 힘을 잘 먹겠는데 네 찬밥 처리도 좋고 아, 저쪽 예쁜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 비닛이한테 오시겠네요 소스는 똑같은 고추장인가요? 양념치킨 맛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침바람은 내 락처들을 나 사람 한테 오시겠네 왜 이렇게 길어오어 뭐 왜 이렇게 길어오어 하함라 그러면 아는 이 축소되어 도니 기상나 너